왜? 준호야. 어? 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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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슈지 다 누가 저랬어? 응? 슈지 다 누가 저랬어? 뭐여. 에이퀘! 에이퀘! 네 준호야 이거 이거 하면 어떻게 해? 어? 근데 저거 휴지 저거 어떻게 할거야 준호야 응? 저 휴지 저거 어떻게 할거야? 응? 왜 그렇게 둘이 앉아있어? 준호야 준호야 응? 잘못했지? 잘못했지? 응? 잘못했잖아 니가 잘못했지? 준호가 그랬어? 지코가 그랬어? 이거 누가 그랬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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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지 누가 그랬어? 니네 둘 중에 한명이 했을거 아니야 응? 누가 그랬어? 지코가 그랬어? 이거 지코가 그랬어? 둘 중에 한명은 혼이 나야될거 아니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응? 응? 이거 둘 중에 한명 누가 그랬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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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마 지코 때리지마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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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코 때리지마 응? 알았어 안 때릴게 지코 뽀뽀 옳지 준호야 근데 이거 진짜 누가 그랬어? 치코 안아주세요 치코 안아주세요 옳지 아이고 귀여워 준호야 치코 꼭 안아주세요 치코 꼭 안아주세요 안녕 아 너 지금 방금 혼났는데 이거 또 그렇게 하는거야? 어 준호 방금 혼났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다 하는거야? 으하하하